하긴 근데 군대 왕따 문제가 참... 어? 심각하죠? 해보라 거동수상자를 찾는건가? 거스자를 찾고 있는건가? 실없는 농담이 나고 있고 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구나 니네 나치들이랑 붉은제국이랑 치고받고 싸우던 그곳에서 내가 대학살을 벌였던 사람이 그 사람으로 나다 알겠니? 상황이 좀 심각한걸 알아라 니네 둘이서 전쟁버리고 있을때 내가 혼자 들어와서 니네 둘을 다 상대했고 다 죽였던 사람이야 내가 형님 조심하도록 두디 플리즈 1년전 기억을 못하네 아무도 없죠? 오케이 개많아 오호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과를 하는거지? 어? 통과 가능하긴 하냐? 한 놈이 이리로 올거 같긴 한데 한 놈이 이리로 올거 같긴 한데 한 놈이 이리로 올거 같긴 한데 이리로 가면 들키겠지? 당연히 불을 꺼야될거 같은데 저건가? 불 끄는게? 자 보이니? 안보이지? 오케이 안 돼 이건가보네 저거 장님이네 저거 너 안경좀 맞춰야겠다 고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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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쌰 좋아요 아 나이스죠? 실력 많이 늘었죠? 봐봐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아 야식형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가르침이 내가 열을 알아요 하나의 가르침이 내가 열을 알아요 오쌰 여기는 건너간거 같고 위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오는건가? 오케이 오는구나 뭐야 아닌가? 오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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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아 뭐야 똑같은데잖아 아까 거기 아니야 아아이 아아이 그지갔네 진짜 거기 아니야 아까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아아이 뭐하는거야 나 아아이 진짜 저 아저씨 안 죽였다고 진짜 좋아했는데 아아 다시 오케이 저거 많이 발전했죠? 사일렌드 플레임 좋죠? 넷 쟤 쟤 루가 어떻게 안들키고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안 들키고 내려갈 수 있을까 아들놈을 데려간다고? 이거 또 정신 나갔네 진짜 정신 나갔네 진짜 시간을 거스르는 자인가요? 어 아닌데 아닌데 왜왜왜 뭐가 문제냐 크레이즈넛 무서워 개판이구만 오 쉿 너는 왜그런데 있어요 가는거 맞아? 맞아? 형이 제가 저렇게 막고있는거 보니까 일로 가는게 맞는거 같기도 이이지보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멍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멍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멍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내가 디그다처럼 왔다갔다 했네 아하하하 아하 자고로 방어전은 좁은 곳에서 해야 이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체들을 모두 죽이겠습니다 다 박살내버린다 이거 저리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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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은 것들 난 배수의 짐을 쳤다 간대야 들어와 들어와 니들이 우리 애기들 왕따 시켰냐? 공기사랑 나라사랑 자식들아 안보인대요 나 안보인대요 쌍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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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지나가시라구요 오케 오시 큰일날 아이템 없나 이쪽에 오이구 오호 오호 어딨을까 애가 쏘면 바로 들키는거잖아 그지? 그치 난 숨어있지 어딘가 하하이 하하이 너 일로 오지마 오면 난 널 잡아야되는거야 오지말랬지 내가 오지말라 했지 아하이 죽어 죽어 날 발견한 쟤다 오케 숨어들어갑시다 어때 유형같지? 순식간에 사라졌지? 무섭지? 장난 아닐거다 길가죠 휴 헤헤헤헤 통가했구만 통가했구만 죠 갑시다 갑시다 어! 너! 너 여기 서있으면 임마 너 거기 있으면 안되지 임마 미안하게 지리 뭐지? 이놈 가는거 아니야? 갇혔네 이놈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어허허허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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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길이 없네 죽어! 가만히 있어 누워있어 넌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이거 어떻게 스텔스로 지나가 말도 안되지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이거 가는거 맞아? 아닌데 미치겠네 그쪽엔 끝났어 끄자 괜히 일로 왔잖아 에이 일로 갈.. 아.. 아.. 아아.. 아, 일로 올라가는거라고?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가만히 있어 항복해 가만히 있어 니가 항복카드 만들면 상관없다 알겠냐? 나 일로 가는거 맞아? 어 갑시다 어서오세요 항복? 알겠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했으니까 운 시키고 뭐 어떡하라고 아, 전기 여기 끝 맞아? 그 다음에 이걸 내리고 맞니? 조용히 조용히 소금공이 맞아요? 아 아 일로 가는거구나 네 미친놈의 노래 오호 오호 큰일날뻔했다 재판 재판? 말이 재판이지 뭐야 어? 어허어 조수형이라니 안될 일이지 내가 또 멋있는 영웅놀이 할 때가 됐구만 어떻게 구해주지? 어떻게 구해주지? 오케이 좋았어 어떻게 구해줘야 돼 저거 오케이 나이스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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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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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대? 무치면 전연사용? 전연아니면 아 나치스키를 이거 오케이 아 야 문이 안 닫히게 해놨구만 어허어허어허어허어 노노노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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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야 타이밍 좋아 우리 바벨이 좋았어 바벨이 구했죠? 극장? 지하 묘지를 통해 가야 된다고? 그리고 덕 Rachael 과 겨울의 년에 작아 삼촌? 야 조잉해라 뭐야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이건 뭐야 손에 뭐 열쇠를 들고 있는데 다트니안 저희가 여기서 여기서 북쪽 card 이 시각을 포기하고 문을 봉쇄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뭔가 무서운 게 있나? 죽은 거 죽인다고? 이거? 이거 무슨 조이야? 뭐지? 여기 뭐가 있나 봐요 뭐가 있나? 너도 정상은 아니구나 하헤이 오케이, 스파턴. 짧은 학생이야. 여기 불이 없지 그들은 불이 두려워 그들은 불이 두려워 그들은 불이 두려워 아... 전등으로 비추라고? 어떻게 해? 이렇게? 무기로 막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야 여기 같은데? 친구야 알겠어 너 초반에 나온 여자애보다 훨씬 듬직하다, 야. 그래, 뭐 유전자만 좋은 걸 골라받아갖고 이익 으익 으으atic 오케이 내가 먼저 갈까 용감한 자식 하 umm 큰 놈? 큰 놈? 큰 놈이라면 큰 거미가 있을 거라는데 우와 계속 있는데 엄청 기쁜가봐요 오케이 갑시다 올려 아 니가 올리는 거구나 나이스 아 오케이 나이스 가자 친구야 난 너와 함께하는 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 너도 그러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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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고고고고고고 안 올라가시는 거 같은데 아 천천히 가는구나 헐 헐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내 위에 뭐가 뚝 뻥 뚫려있었네 안전 장치가 있는 곳으로 가면 떨어질 거야 눈에서 뭐 떨어지지 않을까? 히치 안가 눈치 깐 것 같아 궁지 한가운데 쉇 쉇 아 소리 봐 워오오오오오오오오 질빛도거 태우라고? 어? 아? 불로 태워주는구나 bingbike Us Thishvelie 등꺼줄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괜찮아, 라ático 질빛을 빚지면 뒈주해진다고? 좀 귀여운데 알았죠? 알겠어 알겠어 뒤집어서 쏘라는거지 한마디로 내가 먼저 나왔거든 뒤집어서 쏘는거야 오우씨 와아 장난 아니다 어서오세요 그래 우리 하나야 빠베 나 널 믿는다 니가 이번에 문 좀 열어볼래? 난 너 믿으니까 친구 난 널 믿어 어서오세요 와아 장난 아니다 억 으읍 쫙 쫙 쫙 쫙 오케 어? 이거 뛸 수 있니? 이게 말이 돼? 또 와 어? 어? 나보고 없애라고? 오이씨 불빛이다 불빛이다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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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자기가 뭘 뽑아주라고 야옹 자 야옹 음 쩌 오케이 뭐할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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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저거 으아악 어허허허 멀리는 좋네 우리 빠베리 오케 와 두루와 아 아 아 아 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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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 어디냐! 호호호호오! 호호호오و! 빛이 무섭대요 빛이 무섭대요 개인적으로 이맥이 제일 혐오스러워요 나도 그래요 빨리 올라오 빨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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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주 경계에 일으키지 마 고고고고고고 이건 또 뭐야 아 죽어 큰일난다 너 고 같이 가자 후후 오케이 나이스 좋았어 응 너야말로 난 어렸을 때부터 모닝 우유를 먹어가지고 앙팡을 많이 먹어가지고 튼튼해 깜짝이야 여신이 왜 죽어있지? 어렸을 때부터 서울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넘어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부러지지 않아 라이트 안키고 그걸 킨다고? 왜 그렇게 고전적으로 다니지? 아아 거미줄이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핵전쟁이에도 서울 우위가 있다고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이 자식아 뜨거워 이씨 아 오케이 핵전쟁 이후에는 서울 우유가 있을까? 연쇄우유만 있잖아 우후우 갑자기 언차티트가 됐어 근데 난 궁금한게 얘가 다하네 우리는 숫자 떨어져 갑시다 나는 궁금한게 왜 연쇄우유랑 서울우유는 있는데 왜 고려우유는 없어? 우유 우유 발음이 안되가지고 왜 서울우유는 있고 연쇄우유는 있는데 왜 고려우유는 없나요? 이래서 서연고 서연고 하는건가요? 본격 고대생 박시개하기 불렀다 야 야 야 달탄양? 달탄양이라고 나오고 저 전선을 따라가는 퓨즈가 있었더라고 시 나한테 이런거 싫어요 평양우유도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평양우유가 아니고 평양우유는 저거지 김일성우유라고 해야되나? 더이상 말하면 안될거 같은데 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희망이 없잖아 느낌이 이것은 정말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위험한 느낌이 듭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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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있어 죽어라 아 절로 가야된다고 랜턴? 랜턴 킨건데 이거 랜턴 킨거에요 강해져라 오지마 오지마 죽는다네 어이씨 자식들 이거 어 먹고싶으면 들어와 오케 그렇게 불빛이 먹고싶다며 드리는게 인지상적 가질 못하겠네 앞으로 진짜 죽이 같은것 때문에 오호호호 그만와라 그만와라 그 지들아 그만와라 그거 그만와 뒤에서 때리겠지 이러면 오우 이럴 예스 오이, 쉣 휘라고? 오케이 호우! 같이 좀 가지, 씨 꼭 나 혼자만 이렇게 보내요 와, 땀나는거 봐 미치겠다 장난아니해, 지금 땀 장난 아니야, 지금 한글자막 by 한효정